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하네 입니다 네 오늘은요 정말 나무 심기에 정말 딱 최적의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무 가게 가서 몇목을 구입을 해 가지고 왔구요 여러분들 보시는 지금 요 나무가 사철나무 되겠습니다 사철나무가요 총 50그루를 구입을 했구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아 여기 꽃이 좀 피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그 자산홍 자산홍이 지금 이제 30 여기 하고 요 뒤에 요기까지 30그루 구입을 해 갖고 왔구요 그 다음에 요건 뭘까요 요거는 측백나무죠 네 측백나무 네 측백이라고 써 있죠 측백나무가 1.2m 짜리가 5그루를 구입을 했구요 아 지금 요거는 뭘까요 키가 지금 굉장히 큰데 네 한번 볼까요 키가 오 키가 굉장히 크죠 네 제 키만 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메타스케어입니다 메타스케어에는 그 실 3년짜리 20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네 옆에 여기에는 화분에 든 것은 블루베리라고 해요 블루베리 여기는 화분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요 블루베리가 3그루 구입을 했습니다 네 요쪽은 지금 여러가지가 섞여 있는데요 각각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쪽에 지금 보니까 단가미 3그루 그 다음에 외성체리 일반 체리를 사려고 했었는데요 묘목하게 그 사장님이 외성체리가 잘된다고 해서 그 설득에 제가 넘어갔습니다 외성체리를 세개 그 다음 요쪽은 그 무화과나무 네 무화과나무가 요 세개 요 속에 지금 들어있는데 아 요건 뭘까요 자 아 대봉 네 대봉 감이죠 네 대봉이 세개 그 다음에 이쪽을 좀 집어보면은 아 요쪽은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어우 글씨가 나무에 가려서 네 보이시죠 여기 지금 이제 석류 석류 세개 어우 지금 이제 이것을 오늘 안에 지금 다 심어야 되는데요 야 한번 힘을 내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응원을 해주시면 또 힘이 날 것 같고요 이것을 다 심는 작업을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좀 보태주시기 바라시면서 아 요걸 제가 심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좀 되면은 그 심는 과정도 같이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제 그 메타 스퀘어 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카메라 상으로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 여기 지금 제 제 음주손가락 이쪽에 지금 이게 싹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죠 네 이쪽으로 카메라를 아래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요 뿌리 부분은요 원래 아마 구입해올 때부터 아 장가지는 좀 많이 좀 아 체냈죠 잔뿔이죠 네 그래서 요기 지금 이제 어 깊이는 이제 그 한 30cm 정도 이 깊이로 해서 이렇게 좀 팠구요 자 요거를 지금 아 지금 이제 좋은 흙을 하기 위해서 아 지금 자 지금 제가 여기 좀 삽으로 어 삽으로 지금 이제 요기 보이시나요 밭에 있는 흙을 여기 좀 뜯습니다 네 요거를 요기 지금 나무 밑에 이렇게 한번 좀 예 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요렇게 지금 이제 보이시나요 네 좌우로 요렇게 좀 흔들어서 아 뿌리 사이 사이로 흙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봤구요 옆에 있는 흙들도 조금 더 넣도록 요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충분하게 요게 지금 이제 흙을 잘 덮어주고 그 다음에는 요기 지금 이제 그 물을 준비했는데요 물을 충분하게 네 여기 보이시죠 네 요 물을 충분하게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물을 먹고 메타스케어가 아 잘 자라기를 어 말했습니다 어 지금 이제 변수가 하나 생겼는데요 요 지금 구멍 옆에 무슨 아 지금 또 다른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구멍이 하나 또 생겼네요 요 부분을 발로 잘 밟아 줘서 아 지금 물이 옆으로 새지 않게끔 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물을 부어 볼게요 네 네 요렇게 이제 물을 이렇게 충분하게 좀 주고요 요 뿌리 사이사이에 흙들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요거를 나무를 야 조금씩만 이렇게 흔들어서 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오늘 그 메타스케어 심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철나무가 아마 잘 자라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심은 개수는 한 50개 정도 됩니다 약간의 있던 그 간격을 두고 좀 심었습니다마는 물을 제가 좀 충분히 좀 줬고요 아마 잘 자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이것은 지금 철죽입니다 철죽 지금 그 30그루 저기 끝까지요 그만큼씩 이렇게 해서 30그루를 다 심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 대봉 3그루 여기 한 그루 그 다음에 저쪽에 한 그루 저 끝에 한 그루 그래서 이제 총 3그루를 심었습니다 네 요 나무는 지금 그 단감 인데요 단감도 3그루 심었습니다 여기 하나 저기 잘 보이시나요 네 파져 있는데 저기하고 저 끝에 부분 이렇게 해서 총 3그루를 심었습니다 네 요거는 지금 이제 석류네요 석류가 여기 하나 저기에 가운데 끝에 부분 이렇게 3그루를 심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무화과 나무입니다 뭐 아직은 지금 싹이 나지 않아서 형태가 아마 조금 좀 애매합니다만 여기도 여기 하나 둘 3그루를 심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이제 외성 체리에요 네 외성 체리도 3그루죠 3그루 심었고요 여기 하나 두개 3그루를 심었습니다 네 요 나무는 지금 이제 블루벨 인데요 세그루 네 지금 8천원 이라고 적혀 있네요 여기도 지금 하나 둘 저쪽에 끝에 3그루를 모두 심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심는 모습을 여러분한테 좀 보여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한 손에는 카메라를 잡고 한 손에는 삽으로 이렇게 하려니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이제 운영을 파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접 붙여 놓은 부분 아래쪽까지만 흙이 이제 덮이게끔 했고요 물을 충분하게 줘서 여기 지금 그 잔가지 사이사이에 아 지금 흙이 골고루 지금 스며들도록 물을 좀 충분하게 좀 줬습니다 여기는 지금 일부 아마 좀 이렇게 좀 싹이 날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너무 성급한가요 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그 식수를 여러분들 같이 좀 진행을 해 봤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릇으로 보면 한 100그루 이상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에 일하기는 약간은 좀 무리가 있는 그런 그 식수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덕분에 식수가 잘 끝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